첼리 맛도 사진 찍어서 좋아요 아 춥대요 찍어줘요 우리 비비언니 좋아요 탈방불이 아니 그게 뭐냐 아 그건 그냥 왜그래요 핀총머리 뭐였지? 네 이제 꼬리한테 저도 황당하겠어 완전 잘 나왔어 오오 대박이다 이거 봐 이런게 더 예쁘다니까 저는 스토로화해 모든 사람을 아 저거 뭐야 눈도 봐있다 핫사장 이거 찍어준거야? 뭐예요 윙클 윙클 이 보이면서 윙클 어떻게 이럴 보이면서요 나 이렇게 보여줬네 나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? 네